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회원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종이용수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용수증을 받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소비를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한 간략한 내용 살펴보고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목록이고 계속해서 추가되어집니다 각 항목별 포인트는 상한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포인트는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고 5월달에 일괄 지급되며 5월 이후에는 월별로 지급됩니다 참여 방법은 참여기업의 앱을 실행한 후에 설정을 변경하고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목록과 실천 포인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상단 메뉴에서 참여기업 소개를 클릭합니다 참여기업 목록과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게 안내가 되고 계속 업데이트됨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홈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클릭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페이지를 내려서 서비스 이용 약관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필수 항목이라서 전체 동의 체크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끝까지 내려주겠습니다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진행하겠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클릭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선택합니다 전체 동의 체크합니다 문자로 인증하겠습니다 문자로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숫자 입력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합니다 왼쪽 이미지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 간에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인증 요청 클릭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6자리 인증번호 확인합니다 PC 화면으로 돌아와서 확인한 인증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회원 정보 입력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입력하겠습니다 아이디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중복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중복되지 않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창 닫아주겠습니다 비밀번호 조합 규칙에 맞게 비밀번호 동일하게 두 번 설정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합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설정하겠습니다 유형 선택 클릭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카드 포인트와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좌로 설정하겠습니다 은행 선택 클릭해서 포인트를 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은행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입력합니다 가입하기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하기 클릭해서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가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합니다 로그인 클릭하겠습니다 로그인 계정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해서 팝업창 닫아주겠습니다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마이페이지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 정보조회, 정상결과, 포인트, 활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참여업체들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각종 조회는 서비스 준비 중이라 5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탄소중립 시점 포인트를 소개하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